특가 할인 대잔치합니다. 이봉규TV 무주의 명품 천막 90뿌리를 이 한 통에 담았습니다. 숟갈로 또 넣으시면 되고요. 드시기 좋게 요것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도 좋습니다. 뇌혈강농강 치매 예방 두통 2명이 있으신 분 기침 달고 사시는 분 기력해보게 이것만 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이준석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도발을 하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화성을 해. 한동훈 여기 나와라. 아이고 꿀값을 떨고 앉았네 이놈이. 아 꿀값. 저는 생각나는 게 꿀값은 생각이 안 났었고요. 그냥 맛이 갔네 이 정도. 맛이 가긴 갔지. 네. 그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까지 지금 지역구 조정으로 해가지고 253곳 지역구가 이제 254곳이 됐어요. 그중에서 국민의힘이 197곳을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하필 화성 의리 공천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뭐 본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근데 언론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좀 고려해서 판단해 보겠다. 그게 마치 이준석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를 고민하는 것처럼 삼자 구도를 잡고 있는데 삼자 구도 아닙니다. 그냥 3명, 4명 나오는 것뿐. 아유 머리. 지금 앉았네. 미친놈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공간 위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 대충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대충 결정을 하고 지금 공천하지 않은 상태지만 민주당에서는 전 현대자동차 사장 공영운이가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 인재로 들어오셨던 다른 삼성. 이쪽이 현대라면 우리는 또 삼성으로. 그래서 삼성에 지내셨던 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 이준석이 쓸데없는 도발을 하는 거죠. 한동훈 나와라. 아 진짜 얘 웃기는 놈이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게 또 묻히는 게 있잖아요. 잊혀져 가는 게 있고. 그것을 굉장히 10년 이상 정치판에서 놀다 보니까 국민을 가지고 놀 줄 아는 것 같아요. 기억을 빨리 다른 이슈로 덮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저는 10년 정치판에 굴러 먹으면서 진짜 못된 것만 잘 배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말을 듣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이준석 옆에 한동훈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따 못된 것만 배웠다. 그리고 뛰고 싶은 동탄, 뛰고 싶은 이준석. 그러니까 네가 뛰고 싶은 거지 동탄에서 뛸 판은 없던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여기 출마를 하겠다 선언하는데 라이브에 전국에서 1,000명도 안 보고 있다. 정말 관심이. 1,000명도 안 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903명 볼 때 들어가서. 뭘 보태줘. 거기를 904명째로. 봤는데 휑한 느낌의 하늘 보고 연설하고 액션이 좀 과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안쓰러워서 한 12초 보태주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가 마지막 나올 때까지도 1,000명이 안 됐어요. 938명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무관심으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네네네. 한동훈에게 요즘 행복하시죠? SNL에 나온 이준석 영상 편지를. 아, 코미디 프로 SNL에. 여기서 또 영상 편지가 나온 모양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 SNL이 예전 방송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오, 하버드 복수 전공하시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전공하시고. 우와, 경제학도 전공하셨네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던 영상이 확보가 된 그곳인데. 이번에 나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체적인 느낌이 뭐냐면. 토서구팬에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당대표 자리 왕관의 무게 나도 안다. 이제 당대표 해봤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 거 나도 아는데 결국은 팽당할 거니까 똑띠해라.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웃었던 게. 이준석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굿 럭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0.1초도 고민 없이. 어머, 테이크네. 굿 럭이 나와. 굿 럭. 알바니안 범죄 조직 자기 딸 납세인데. 알바니안 범죄 조직을 인토네이션으로 찾아요. 그런데 굿 럭 하니까 범인을 찾는다고. 그런데 그 두목이 성매매 두목입니다. 아하 맞아 맞아 성매매 두목. 굿 럭이다 이놈아. 네. 그래서 성매매 두목이 한 말과 성상납 의혹의 이준석의 메시지가 똑같다. 굿 럭. 굿 럭.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의는 승리한다고. 끝납니다. 니암네슨한테 다 작살이 나요. 아주 다 작살이. 니암네슨 여기 있잖아요. 한동훈. 니암네슨. 이 놈은 알바니안 속매매 그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하시죠 이러면서 도발을 하고 표정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한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니가 아무리 한동훈을 끌고 어그로를 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월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화성을 이준석 당대표가 출마를 한다는데 어? 이제 지역구가 253곳으로 생각을 하셨어. 253곳 중에 한 지역구다. 끝. 그걸로 그럼. 그러니까 이준석이 거론 대상도 안 되는 거고 말해봤자 입 아프고 그렇게 혼자 왕관의 무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 자체가 저는 되게 싸구려다. 아니 예능은 예능인 건 맞아요. 댓글 중에 이준석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예능을 왜 예능으로 못 받아치냐 하는데 지금 선거기간입니다. 30일 조금 남은 총선을 앞둔 선거기간에 이 모든 말 한마디가 예능이 아니에요. 그 예능 예능으로 그걸 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뉴스에 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담고 본인 따는 정문일침 한 거예요. 뭔가 톡 쏘아서 이제 뭔가 이제 아프게 할 거라는 목표를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예능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예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준석이 거기서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안철수, 김기현, 이준석, 한동훈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사자성어는 토사국.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 팽당할 수 있는 그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과가 안 좋으면 벌어질 것이다. 본인처럼 굿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굿럭이다 진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는 되게 부러워한다. 또는 너무 그리워한다. 손 한 번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바라봐주지 않으니 이제 미움으로 돌아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물어요. 자기 당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한 사람과 안기령 얘기를 하는 거겠죠. 코파주는 박찬대보다 한 단계 업인 안기령과 30분 동안 눈 맞으면서 기다리다 폴더 인사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아부꾼이냐. 숨도 안 쉬고 후자 한동훈. 그런데 본인이 문재인에게 폴더 인사했잖아요. 그게 또 소환이 됐어요. 이게 이준석이 제가 저번에도 이준석이 젊은 조국이다. 말씀드렸던 게 본인이 한 말이 너무 많아서. 그게 결국은 돌아서 조적조, 이적이처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아무리 그렇게 도발해봐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 한 번 깜짝이나 할까. 지금 손 한 번 잡아줘, 이소우. 이런 느낌으로 자꾸 도발을 하는데 되게 볼품없다.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자료가?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골감불 떠네. 굴럭이다, 야. 그래서 영화 테이크는 봤나 보네. 보고서는 이제 그 굴럭 장면이 인상적이었나 보지? 그 느낌 그대로 굿 럭. 굿 럭. 준석아, 굿 럭. 거기서는 굿 럭 이렇게 안 해요. 알바니안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특이하게 해. 그거를 니암레이슨이 캐치하는 거예요. 전화로 녹음했다가. 이준석 발음도 특이하거든요. 얘가 좀 이 발음의 걸음걸이도.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동탄에서 마이너스 사서는 기정사실 되니까 굿 럭. 마이너스 사서는 기정사실에 요리할 출 마이너스 사서는 기계를 이해할 수いるworker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